이렇게 예쁜 또 우리 직원분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여기서 인기가 좋으실 것 같은데 요즘 미국 젊은 친구들한테 어떤 게 인기가 있나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그냥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립 제품들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저희 제품이 베이직하게 이제 다 틴트 제품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토니모리가 틴트로 엄청 많이 유명하거든요. 아 틴트 입술 아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것들이에요? 네 바로 바르자마자 바로 입술에 착색이 돼가지고 길면은 진짜 12시간 이상 우와 나도 사야겠다. 저 하나만 좀 추천해 주실래요? 어떤 색깔이 인기예요? 일단은 약간 조금 바르고 그러니까 텍스쳐도 엄청 다르게 있거든요. 바르자마자 바로 이제 드라이하게 되는 것도 있고 벨벳 텍스쳐도 있고 젤리 텍스처 아니면 시러 텍스처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색상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피부 톤에 따라서도 다르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아 그래도 하나만 제일 인기 있는 거? 여기서 지금 제일 인기 있는 거? 지금 제일 인기 있는 거는 이쪽에 있어요. 자 미국인 젊은이 사이에서 제일 인기 있는 틴트 오 이거 너무 예쁘다. 네 지금 이쪽이 이쪽 라인이 제일 인기가 있는데 넘버 파이브 브레이킹 뉴스가 제일 요즘 인기가 많거든요. 브레이킹 뉴스? 네. 브레이킹 뉴스 요게 아 6번짜리 예 요 색깔을 좀 보여주실래요? 이런 색깔이 한국 사람들한테도 좋아하고 특히 미국 사람들이 이런 색깔 톤다운 MLBB 색깔 좋아하잖아요. 붉은데 약간 갈색빛도 살짝 있다. 네. 약간 말린 장미 느낌? 음 말린 장미. 말도 예쁘겠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아시안계 사람들도 좋아하고 미국 사람들도 많이 좋아해서 이게 지속력도 오래가가지고 그럼 한번 직접 보여주실래요? 입술이 진짜로 묻어났는지 안 묻어났는지 지워졌는지 아 그러니 너무 예쁘다. 입술도 예쁘고 전체적으로 너무 예쁘세요. 네.